마흔에서 마흔하나가 되시는 분들이죠. 마흔에서 마흔하나이신 분들. 일단 첫 번째 금전운이 들어요. 축하드립니다. 삼재퍼레이든데. 삼재퍼레이드. 2021년도 닭띠분들. 운세를 한 번 보면 어떨까. 스물여덟이신 분들. 스물아홉이 돼요. 이제 아홉이 되죠? 재작년 하반기부터. 내 마음을 막 어쩌지 못한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작더라도 사고수도. 있었을 수 있는 애고요. 작년이고. 올해고 그랬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아홉수가 걸리기는 하는데. 운이 들지 않는 해는 아니에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분들은. 스물아홉이 되시면서. 아홉수랑 삼재가 같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20대 한 중반까지는 그래도 내가 괜찮았는데. 방황을 한다고 그래야 될까. 인간적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마음이고 정신이고 사람이고. 막 집안 사람도 그러고. 밖에 나가도 그러고. 그다음에. 내 주변에서 구설수도 많고. 복잡한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작년부터 해서 조금. 일을 해줬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시성이든. 삼재를 풀든. 어떤 분들은 구슬 들어갔어야 되고. 이러면서. 뒤로 진짜 30대가 다 걸려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운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마흔에서 마흔하나가 되시는 분들이죠. 마흔에서 마흔하나이신 분들. 일단 첫 번째 금전운이 들어요.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드는 삼재 작년회가 힘들었을 거고요. 네. 올해. 초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좀 괜찮았을 거예요. 인복으로 드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답답한 분들도 있을 거지만. 금전운은 분명히 든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벌어져요. 그리고. 내년을 보고. 사람으로 운도 그렇지만은. 바뀌어요. 아직 나는. 혼사. 난 저거 옛날말로 쓰지만. 혼사를 못했다. 네. 라고 해도. 사람이 붙고. 네. 그리고 만난 분도 있겠지만. 또 세 사람이 붙을 수도 있고.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선택을 되게 잘하셔야 돼. 마흔이신 분들. 꼭 보세요. 좀. 왜냐.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이거 복삼제로 바꿀 수 있어요. 복삼제 그러면. 간단히 말하자면요. 삼재가 안 좋죠. 힘들면은. 뭐 흐르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난 돈 때문에 힘들어. 그렇죠. 이 삼재 때. 돈이 확 들어와서. 잡아서 문서나 잡거나. 돈이 확 들어오면. 이 돈은 안 나가요. 진짜 내 돈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게 복삼제라고 보시면 돼. 금전을 벌어져도. 금전운과 재물운이 있어요. 네. 금전은 벌어지는 운이에요. 네. 재물운은 뭐예요? 쌓이는 거예요. 어. 52에서 53 되시는 분들.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60대 전까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속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동은 해. 근데 그다지 가봤자 좋지가 않아. 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실 때. 잘 짚어보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몸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칼되거나 수술하거나 이게. 지금 올해부터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삼재 겪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쉬운 둘이신 분들. 셋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꼭 풀고 넘어가세요. 이때 잡지 못하면 말년이 힘들다 나오고. 음. 내년 삼재 잘 보내야 되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여태껏 고생했는데도 바뀔 수 있는 분도 있고요. 자식으로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네. 반가워요. 이분이 아니다. 이선 본인이 아니다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